유인균 발효식초 이야기 황쇄란 유인균 발효식초 발효식초는 발효주와 더불어 아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식초는 술을 방치한 결과로 술이 공기를 만나면서 식초가 되었습니다. 식초를 만드는 초상균이 술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알코올에 아세트할 때 아이들한 독소를 제거하고 초산을 만들어 톡소는 신맛을 만들어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에탄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아세트할 데아이드가 분해되면서 아세트산이 생성됩니다. 술을 마신 후 나는 초냄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초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술이 체내에서 산화되어 초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숙취의 원인은 술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할 데아이드가 간에서 분해될 때 생성하여 술 마신 자에게 선물하게 되는데 바람 가능한 물질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초상균은 촉배이처럼 발효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의 술병에 들어앉아 술을 들이키고 아세트할 데아이드란 독소마저 효소로 분해해 버립니다. 아세트할 데아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물질의 술이란 것입니다. 초상균은 백해무익한 술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반대의 물질을 제공합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미생물의 효소로 식재료를 잘 분해하여 나노입자로 만들어 인체에 잘 흡수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꾸준히 드신다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건강을 다지고 가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물이나 주스, 음료 등에 조금씩 희석하여 꾸준히 마신다면 혈관정화에 도움을 주어 어느날 달라진 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몸이 지쳐 피곤함이 엄습할 때 따뜻한 물에 발효식초와 꿀을 조금 넣고 희석하여 드시면 피로감 감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운동하기 전에 마시고 운동을 하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지방이 0kcal로서 물에 희석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사용하지 않는 잉여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에는 장래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어 맑고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꾸준하게 드시면 세월이 잡아가는 젊음을 잡아 붙들어서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잠을 자면 뇌세포가 쓰고 버린 단백질 노폐물 및 트라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운전을 하실 때 특히 장거리를 다닐 때 마시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고기를 드신 후 물과 희석하여 드시면 불에 응고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는 쌈이나 채소를 많이 드신 후 물에 희석하여 조금만 먹어도 채소의 식이섬유가 소화 잘 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물의 유인균 발효식초를 기호에 맞게 희석하여 드시면 더부룩함을 없애고 편하게 하여 소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황쇄란 유인균 발효식초 www 유인균 발효식초 카멜 899-8732